곤욕, 곤욕, 선조, 곤욕, 선조, 곤욕1, 곤욕2, 곤욕3, 곤욕, 곤욕만국전도, 곤욕만국전도, 세계지도, 곤욕만국전도, 곤욕2, 붕당발생, 붕당발생, 곤욕3, 임진왜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유재란, 곤욕만국전도, 세계지도, 선조, 곤욕2, 붕당발생, 원인, 이조전랑인명문제, 이조전랑, 이조전랑, 동인, 동쪽, 뜨는해, 젊음, 동인, 서인, 서쪽, 지는해, 성불, 김효원, 자식은 효를 해야해, 김효원, 신의 겸 신의, 부모는 신의를 지키자, 신의 겸 김효원, 동인 신진사림, 동인 신진사림, 적극적, 적극적, 서인 기성사림, 서인 기성사림, 동인, 조식, 이황, 조식, 이황 아침엔 천원짜리 조식 먹음 천원, 이황, 이황 이황이라고 황색 오천원 아님, 천원, 이황 조식, 조식, 조식 아침엔 천원짜리 조식 먹음 아침, 동인, 아침, 동인, 이황, 조식 성운, 이이, 서인 서인, 성운, 이이 오천원 내고 성불 오천원 내고 성불 오천원, 이이 오천원, 이이 성불, 성운 오천원 내고 성불 지는해, 서인, 성운, 이이 동인 다침 서인 다침 정열이 모반 사건, 동인 다침 정철의 건조의 사건, 서인 다침 정열이 모반 사건, 동인 다침 여리여리여리 여리여리한 가축 여리여리한 가축 정열이 여리 모반 사건, 가축옥사 기축옥사 동인 다침 정열이 모반 사건, 여리여리한 가축 가축옥사 기축옥사 정철의 건조의 사건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자 정절을 안 지킨 정철 정절을 안 지킨 정철 정절을 안 지킨 정철 서인 다침 정절의 건조의 사건 정철 건조의 사건 서인 다침 정철 사건 후 서인 처벌문제로 동인 분열 북인 남인 동인이 남북 분열함 남인 이황 남자 인적 남자 이황남 이현적남 남인 이황과 이현적은 남자라서 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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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